기출 변형 문제 8회입니다. 다음은 C 언어로 구현된 특정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입력하시오.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게 되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str-ran입니다. 위 명령어에서는 라이브러리 함수로 미리 지정되어 있었던 string 헤더 파일에 있었던 명령어를 가져오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2번, IPv6로 작성된 IP에 사용된 비트수라고 물어보게 되네요. 기존 문제에서 IPv4의 비트수는 32비트, IPv6의 비트수는 128비트입니다. 128 또는 128비트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신뢰성 있는 전송을 확보합니다. 전송에 대한 프로토콜이면서 신뢰성까지 있다. 플로어 컨트롤 기능을 수행하여 단계별 데이터 전송 사항을 체크한다. 수신 측의 수신 가능 상태, 수신 여부 등을 단계별로 체크하며 전달한다. 정답은 TCP였습니다. 둘 다 전송하게 되는 TCP와 UDP 중에서 신뢰성이 있게 되는 부분은 TCP,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UDP로 구분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4번, 애플리케이션 사용시간의 80%를 기능의 20%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들에 대해 단순함이 자동화한다. 애플리케이션의 20%의 잘못된 프로세스만 고치면 80% 넘는 버그를 제거할 수 있다. 8대2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8대2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NC지상에서는 파레토 법칙 또는 80대20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할 것 같아요. 8대2라고 하게 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쓰게 되지만 NC지상에서 용어로 다룬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는 다음 C언어로 구현된 각 성적에 따른 등급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출력문에 양이 출력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라. 현재 저희는 65점이라고 하는 65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조건부분과 케이스부분을 이용하게 됩니다. 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력되기 위해서는 65라고 하는 부분이 케이스 6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5를 6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번의 정답은 우리가 입력하게 된 그레이드라고 하게 된 부분을 10으로 나눈 몫을 표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6이라고 하게 된 부분이 아닌 나머지가 되겠죠. 이번에는 디폴트가 되게 됩니다. 케이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브레이크업과 케이스에 대한 조건 두가지 부분을 참고해주면 좋습니다. 6번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 인터넷 기반에서 구동되는 컴퓨팅 기술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응용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불러 사용하고 데이터를 손쉽게 저장 및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블릿, 휴대폰 등 사용 디바이스가 다양해지면서 이 기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기반에서 쓰게 되는 기술이며 내가 응용 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서 불러 사용한다. 라고 하게 된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 또는 클라우드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라고 하게 된 부분으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다음 시어너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문제에서 지금 현재 넘버1과 넘버2에는 15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리절트 값에는 15라고 하는 부분을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나오게 되는 부등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15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전위연산자가 비교하게 되죠. 15라고 하는 거에 후위연산자를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연산을 비교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리절트는 결과값인 참과 거짓 둘 중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여기 문제에서는 0이나 1 둘 중에 하나가 출력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때 거짓이면 0 참이면 1이겠죠. 이 부분을 연산한다고 했을 때 전위연산자는 16으로 후위연산자는 연산이 되고 난 다음에 증가하는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은 부합하지 않아서 저희는 결과값은 거짓 0이 나오게 됩니다. 전위연산자와 후위연산자의 연산은 전위연산자는 증가한 후 연산되고 후위연산자는 연산된 후 증가한다로 고분지어 주게 되면 좋습니다. 8번 다음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현재 메인문이라고 하게 된 부분 위쪽에 함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 F라고 하는 부분에 썸이라고 하는 부분에다 마이너스 15가 썸에다가는 20과 마이너스 7이 현재 어떻게 해요? 함수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문제인 마이너스 10과 15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볼 수 있게 된다면 자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부분과 15를 비교하였을 때 마이너스 10은 15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15가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게 된 부분은 이제 몇이 되냐면 5가 되게 되겠죠. 마이너스 10에 15를 더하니까요. 자 두 번째로 나와 있었던 20과 마이너스 7을 비교했을 때 20과 마이너스 7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뒤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20에다가 7을 마이너스 7을 더해주겠죠. 그래서 총 숫자는 몇이 되게 되냐면 13이 되게 됩니다. 13과 5를 더해준 결과값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결과값은 18이 출력이 되겠네요. 9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정의로 알맞은 것은 이것은 소프트의 개발 유지 보수 중에 발생하는 부정확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것의 원인으로는 개발자의 실수, 개발 명세서의 잘못된 이해, 서브루틴 기능들에 대한 오해 등이 있습니다. 실행 결과가 아닌 개발 유지 보수 중에 발생한 부정확한 결과는 저에는 에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어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10번입니다. 소프트웨어 내부 소스 코드를 테스트하는 기법으로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테스트 항목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화이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소스 코드를 테스트한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 꼭 기억하셔서요. 문제대로 나오게 되면 제어 흐름 테스트 그리고 분기 테스트 그리고 경로 테스트 그리고 데이터 흐름 테스트가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게 되는 경계감 분석, 비교 테스트, 상태 전의 그리고 도메인 테스트는 블랙박스 테스트가 되게 됩니다. 11번에 DDL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하는 언어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는요. 데이터 정의어인 이것과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제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제거할 때 쓰게 되는 것은 드롭과 트렁크 게이트가 있겠죠. 이때 1번은 구조도 남기지 않고 삭제하지만 2번은 삭제 후에도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구조까지 같이 삭제하게 되는 것은 드롭이 되구요. 자 2번에 드롭이 되게 되구요. 자 2번 운전에 구조는 남게 되니까 트렁크 게이트가 되게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시어너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저희가 기존에 나왔었던 문제에서 자주 나왔었던 시프트 연산자다 라고 하기도 보는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여기 가운데 제가 지금 밑줄근데 보시게 되면 시프트 연산자는 부동화가 두 개가 들어가는 반면에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건을 비교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3 오른쪽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를 한 후에 이 숫자가 4보다 크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20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 00 01 01 00 이 되게 되구요. 이 부분을 3칸 넘겨서 3칸 오른쪽 시프트를 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0 0 0 0 0 0 1 0 이 되서 몇이 되죠? 2가 되게 됩니다. 자 2랑 4를 비교했을 때 그죠? 4가 2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결과는 0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를 보시고 나서 이 부분은 시프트 연산자인데 당연히 5탄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지만 문제 자체에서 항상 문제 출조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테이블과 쿼리를 참고하여 결과를 입력합시다. 자 셀렉트라고 하게 된 부분은 직원과 급여표 두 가지의 테이블이 있는 상태에서요. 셀렉트, 썸, 급여, 포롬, 급여표 자 급여표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썸이라고 하는 부분은 급여의 합계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때 조건은 직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직급에서는요. 직원 테이블에 나와 있었던 근속이 10이 초과되는 직급만 가지고 오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10이 초과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장과 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과장과 차장인 2만원과 그리고 2만 5천원 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한 썸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4만 5천원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SQM문에서 나와 있었던 인이라고 하는 건 OR이고요. 썸이라고 하는 그 저희가 SQM문도 명령어도 합계로 쓰이게 됩니다. 조건과 지장하게 되는 테이블 그리고 필드에 대해서 꼭 구분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점수표에 있는 차수와 카디널리티 차수라고 하는 부분은 속성의 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건 튜플의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속성의 수라고 하는 부분은 제목과 상관없이 열이기 때문에 자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요. 이 문제에서 차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다섯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을 적는 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게 되는데 주관식이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차수는 다섯 차수는 오 또는 차수 오 편하신 대로 적어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구분만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디널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제외한 행이기 때문에 제목을 제외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총 여섯 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15번입니다. OSI 7개 OSI 7개층 중 HTTP와 AFTP가 속한 계층을 적어주십시오. 자 이 두 개층은요. 둘 다 응용계층입니다. 그래서 응용 또는 응용계층 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6번 리눅스에서 디렉토리 구조 중 슈퍼 유저 홈 디렉토리 가장 최상에 있었던 부분은 루트 루트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V모델의 빈칸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 나와 있었던 V모델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맨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을 물어보게 되네요. 요구사항 분석 기능 명세 분석 디자인 구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마지막에는 인수 테스트 테스트의 가장 마지막 V모델의 마지막에 된 테스트는 인수 테스트 였었습니다. 18번입니다. 윈도우즈의 IPコンピ과 같이 유니스 기반의 운영체제에서 현재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 설정되고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 IPコンピ과 같이 쓰게 되는 부분은 IFコンピ 였습니다. 19번입니다. 1번 이것이란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에 존재하며 사용자가 하드웨어 자원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1번에는 운영체제가 되구요. 2번 이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형태를 가진 펌웨어의 일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운영 1번 운영체제을 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다 라고 했죠.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이오스가 들어가게 되구요. 3번은요. 이것 등을 저장하여 컴퓨터에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나 램에 저장되어 있어서 전원 공급을 받지 않으면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오스 등에 저장하여 컴퓨터에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램이 저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시모스 가 되게 됩니다. 모두 다 컴퓨터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20번 다음 테이블을 참고하여 해당 커리를 완성하시오. 현재 왼쪽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을 오른쪽에 나와 있었던 테이블로 정리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테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품 상세 드롭 컬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 AUTU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네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하게 됐었을 때 왼쪽에 나와 있었던 테이블에 있었던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으로 변경하고 있었던 수정하고 있었던 부분을 볼 수 있죠. 열을 삭제한다 라고 하는 말고 테이블을 변경하기 때문에 저의 명령어 ALTER 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가까s Samsung sou preserve 恵 만 trades claro word awesome な